오늘은 9강의 7번 줄기세포 연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뉴런로지컬 신경학의 consist of 모으로 구성되다, procedure, 방법, stroke, 내줄증, connection, 연결, religious, 종교적인, transplantation, 이식, regenerate, 재생하다, explorer, 탐구하다, significant, 중요한, circuit, 회로, philosophical, 철학적인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most exciting areas, 가장 흥미로운 분야들 중에 하나는 Of current neurological research, 현재 신경학 연구에 가장 흥미로운 분야들 중에 하나는 바로 Transplantation of human fetal tissue into the brine, 인간의 태아 조직을 뇌로 이식하는 것이다. To repair damage,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The transplanted tissue, 이 이식된 조직은 Consist specifically of stem cells, 특히 구성되어 있다. 자 줄기세포로, 즉 master cells, 모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나돈디부터 끝까지 가르쳐주면 이 모세포를 꾸며주는 거죠. So not only can regenerate themselves, 스스로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can develop into any type of tissue, 어떤 종류의 조직으로도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모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Such as, 뭐뭐 같은, 근육이나 너브사이즈, 신경세포 같은 그리하여 This relatively new procedure 비교적 이렇게 새로운 접근방법은 자 이런 절차는 Is being explored 탐구되고 있다, 탐구되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 수동되죠. 자 이제 possible treatment, 가능한 치료법으로 For, 몸으로 위한 The stroke and degenerative disease such as Parkinson's and Huntington's Parkinson's 병이나 Huntington's 병 같은 이런 내줄증 및 퇴양성 질환을 위한 그런 가능한 치료법으로 탐구되고 있대요. The significant challenge, 중요한 과제는 Is to get 자 연결하는 것이다. The newly introduced side, 이렇게 새로 도입된 세포를 To make the proper connection, 자 적절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쏘데, 뭐뭐 하도록 The damaged circuit, 손상된 회로가 Regrow, 재생하게 하기 위해서 The many people, 자 많은 사람들은 어퍼지 반대한다. The usable fetal tissue, 이 태아 조직 사용을 For any research purposes, 어떠한 연구 목적으로든지 However, 그러나 On religious or other philosophical grounds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적, 그 철학적인 이유로 But fortunately, 다행히도 Manning new methods are emerging 많은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지금 많은 새로운 방법을 꾸며주는 게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왓이 아니라 대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선행사는 여기 앞에 있는 메소드니까 That allow researchers, allow ATV 구조죠. 연구자를 허용하게 하는 To create stem cells, 이 줄기 세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많은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By reprogramming other cells, 성체 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줄기 세포 연구에 대한 내용 마무리 졌고요. 문법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건 댄셀브지잖아요. 여기서 실질적인 주어가 뭐냐면 선행사가 되어있는 메소드셀지예요. 얘가 지금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메소드셀지가 지금 복수명사잖아요. 이 셀지를 보고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개념을 보시는 거예요. 댄셀브지가 맞습니다. 이번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빔피평이에요. 이 새로운 절차 방법이 탐구되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 순태고요. 어떻게 아느냐, 뒤에 지금 전체 사고가 왔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없는 수동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걔 목적어 투부정사야.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하다라는 숙어 표현이고요. 4번에는 religious or other philosophical ground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전체 사고에 왜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느냐 뒤에 나오는 ground를 지금 생략을 한 거야. 같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다른 철학적인 이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왓이 아니라 대절로 바꿔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많은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절은요. 이 새로운 방법이 이 방법을 꾸며주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왓절이 들어가면 얘가 지금 목적을 역할한다는 건데 이물주 자체가 타동사니까 목적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왓이 아니라 대시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특을 보다 보면 문법적으로 이렇게 수식어가 관계사절이 길 때는 바로 주어 자리에 붙으면 머리가 너무 크게 되는 거잖아요. 주어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랑 관계사랑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8강, 아니 8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9강의 8번 자연선택의 지배에서 벗어난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8번까지 공부하면 9강의 어떤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단어부터 보실게요. 단어 좀 많네요. 자, 에비란스 증거 바이올리지 생명작용 이메스 엄청난 엔타일 전체의 에센셜티 아, 에센셜티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라이드 여정 인캐퍼블 오프 뭐뭐 할 수 없는 소프트랜딩 연착륙 까번 지배하다 자, 프리머들리 주로 본래 이볼브 진화하다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언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하지 않은 Get off, 내리다 유토피안 몽상적인 이상향의 자, 내추럴 셀렉션 자연선택 임플리케이션 영향 결과 알트피셜 인위적인 바이너우 이제는 이미 트리비얼 변변치 않은 크래시 추락하다 소울 사람 영혼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선택의 지배에서 벗어난 인간 자, 첫 번째 저 보시면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어떤 증거냐 대절이 지금 에비란스 꾸며지는 동격의 접속사죠 We are no longer governed 우린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다 라는 By natural selection 자연선택에 의해 테크나워지 기술은 Can 할 수 있고 그리고 Doge 정말로 Take the place of biology 생명작용을 제신해 왔다 And read us 우리를 이끌고 있다 Enter a new form of life 새로운 생명체로 즉, 원 생명체로 원이 받는 건 아피너라이스예요 그래서 낮부터 끝까지 가르쳐주면 Not primarily governed by 다윈의 진화 과정에 주된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생명체로 자, 이끌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The implications of being the first entity on our planet to escape natural selection 까지 끝에 몇 가지 오죠 Implication, 영향 Being the first entity 최초의 존재가 되는 것 On our planet 우리 지구상에서 To escape natural selection 이 자연의 선택을 벗어난 이런 최초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의 영향은 아리멘스 엄청난 거다 We have never been holy natural creatures 자,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전적으로 자연적인 생물이었던 적이 없다 그리고 We have avoided 우리는 진화되고 있다 To be increasingly 점점 artificial 인위적인 존재로 Even if we should want it 자, 비록 우리가 그걸 원한다 해도 Escape from technology 이 기술에서 벗어나는 건 Is no longer possible 더 이상 가능하진 않다 It may in fact be that technology has escaped us 자, 그것은 아마도 기술이 우리에게서 벗어났을지도 모른다 인식하죠 대시 진주어가 되겠네 기술이 우리에게서 벗어났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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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술적인 문명의 전체 체제의 관성이 Is by now 이제는 So Immerse 너무 거대해서 너무 거대해서 너무 거대해서 자, 이렇게 기술의 문명이 우리를 끌어당긴 이런 지속하려는 힘이 너무 거대해서 자, sort of choice 선택의 종류 Left For us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의 종류 To make in the future 자, 미래에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의 종류들은 여기까지 주어고요 Are essentially trivial 기본적으로 이제 변변치가 않다 The ride 여정 We are now on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 May be unsustainable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Or it may not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Not이 들어가고 Unsustainable 들어가면 이중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But 그러나 There are many reasons for believing 그러나 믿는 것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대절을 We are incapable of getting off 우리가 여기서 하차할 수 없다 내릴 수 없다라고 믿는 것에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Either we crash 우리는 추락하거나 Or Either AORB 구조죠 We continue our artificialize 우리의 인위적인 상승을 계속하게 된다 There is no soft trendy 연착력은 없다 Into a quiet and more balanced world 더 조용하고 더 균형 잡힌 세계로요 어떤 세계에 데프터 끝까지 가르쳐주면 유토피안 소워즈 오픈주의 마우프 자, 몽상가들이 종종 꿈꾸는 그런 균형 잡힌 세계로의 여전을 연착력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강의 8번까지 해서 자연선택의 지배에서 벗어난 인간에 대해서 자, 공부했구요 이제 업번만 보고 마무리 칠게요 자, 부정되면서 원인 앞에 있는 와이프라는 단수명사 같기 때문에 맞구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주어는 앞에 나온 임플리케이션치 영향이랑 복습망사니까 알이 왔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The sort of choice 선택의 종류인데 우리가 미래에 하도록 남겨진 선택이요 선택이 남겨준 게 아니라 남겨진 거잖아요 pp형 left가 맞구요 left로 고치셔야 되구요 4번 같은 경우는 In maybe 자, 그것이라는 거는 지금 앞에 나오는 The ride를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단수명사 받으니까 맞구요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이 대절이 앞에 있는 그 Balanced World 이 월드를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뒤진 목적 없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아, 맞는 문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강의 공부는 다 끝났구요 다음 시간부터는 식강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요 잘나와요 은주 그건н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